화를 던지다 스님 스님 안녕하십니까 거사님 잘 지내시지요? 그럼요 덕분이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살펴 가세요 마음아 저 거사님은 너도 아는 분 아니니? 왜 모른 척 한 거니? 저 아저씨는 예전에 저한테 떡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외모비의 발언을 했다고요 하하하하 짝 하는 소리가 인양 따라 생겨났다 사라졌지? 네 예전에 들었던 험덤도 이 소리처럼 인양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을 뿐이야 바보 잡을 게 없는 걸 내 스스로 붙잡으니 힘든 거란다 그래도 화나잖아요 저 아저씨는 말 한마디 하고 떠났는데 너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말을 떠올리느라 스스로를 괴롭히잖아 저 아저씨가 너를 더 괴롭히는 걸까? 너 자신이 더 괴롭히는 걸까? 아 에잇 뭘 던졌니? 하하하 붙잡고 있던 화를 던져버렸어요 인양 따라 사라졌다구요 와 우리 마음이 하산해도 되겠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